뭐야? 뭐야? 슛도사, 슛도사. 서재팀, 이충희팀 농구 대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리블. 서재 여행이 있어. 자, 이충희. 자, 이충희. 치열해. 야, 높이, 높이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, 스포츠는. 평균 연령이 어마어마한데? 결과는 다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.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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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자. 좀 올라와줘야 됩니다. 손이. 잡았습니다. 뭐야, 뭐야, 뭐야. 나이스, 이만기. 오케이.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